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엄마로 사는 것. 보람있고 행복감도 느낄 때가 있지만 힘들고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 힘겨운 일상에 지쳐 주저앉고 싶을 때 남편이 다독여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면 모든 것이 눈녹듯 사라지죠. 아내분들이 많은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든든한 아군이 되어주리라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남편이 무시하고 무관심하면 아내는 설 곳이 없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은 가정의 일원이 아닌 소외된 사람, 투명인간처럼 비춰져 절망감마저 느끼죠. 오늘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상처 주는 말과 그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건건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의 그 심리에 반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선 그 잘난 남편분들께서 버릇처럼 아내를 무시하는 그 대표적인 말들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말 첫 번째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어 대체 집안 살림 안 해본 남편은 모릅니다. 집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앉아 쉬지도 못하고 종종 고름으로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거실에서 부엌으로 베란다로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재보면 아마도 먼 길을 출퇴근하는 남편보다 더 길면 길었지 짧진 않을 겁니다. 해도 해도 티도 안 나고 치우고 돌아서면 또 치울 게 있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 해야 할 것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이 집안 일입니다. 남편은 퇴근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뭐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이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면서 핀잔하고 힐란합니다. 세상 남편들이 얼마나 이렇게 아내들을 무시했으면 남편들의 의식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한산해서 보여주는 결과치들이 발표되기 시작했겠냐고요. 봐라 이놈들아 우리 이렇게 일을 한다 이런 거죠. 올해 2021년 6월 통계청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2019년 기준으로 가사노동은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의 25.5% 차지하는 490조 9천억이었습니다. 이렇게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경제활동의 가치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4분의 1에 이른다는 얘기입니다. 무보수 가사노동이라고 업신여길 게 전혀 아닌 겁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안고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부가 산출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게 분명합니다. 어쩌면 우리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버는 것보다 더 가치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편들이라고 아내들이 집에서 얼마나 바쁜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심사가 베베 꼬일 때면 꼭 이걸 트집잡고 늘어지는 이유는 대부분의 아내들이 밖에서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을 좀 갖고 있거든요. 남편들한테. 아내 자신도 집안일로 피곤하지만 지쳐 퇴근하는 남편의 모습을 볼 때 치근함과 미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이 고리나면 아내의 이런 심리를 파고들어 나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는데 너는 집에서 하는 게 뭐 있냐며 아내를 위축시키고 눈치를 보게 만듭니다. 남편은 아내의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역이용해서 약점으로 잡아 흔들려는 작전입니다. 치사하고 졸렬한 거 아이고 이러는 남편도 알아요. 알면서도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그거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하세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말 두 번째 당신이 뭘 알아? 사실 남편들은 이 말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배웠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렸을 적 아버지가 가족들 앞에서 공공연히 엄마를 무시하는 것을 듣고 무식적으로 기억했던 말을 아내에게도 습관적으로 내뱉게 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과거와 달리 아내의 입김이 집안에서 먹히기도 하고 상전 노릇을 하고 많은 남편들이 아내의 그늘 아래서 살지만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이 뭘 알아서 나서냐고 이러면서 핀잔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세대에서 교육기회라는 것이 턱없이 열악했기 때문에 많은 아내들은 남편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주눅들어 살아왔을 테죠. 하지만 지금은 확연히 다릅니다. 아내들이 뭐 남편보다 가방줄이 짧습니까? 정보력이 뒤집니까? 차이가 있다면 남편과 아내의 관심 분야가 다를 뿐인 겁니다. 남편들이 경제나 정치사회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아내들은 그것들을 제외한 세상 만물의 모든 이해와 깊은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했네요. 남편들이 경제나 정치사회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도 평균일 수 있습니다. 요즘 여성분들이 얼마나 경제나 정치사회에 관심도 높고 밝습니까? 하여튼 제 말씀의 뜻은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라도 남편이 또다시 자신의 아버지가 엄마에게 했던 것처럼 그 못된 버릇 배운 대로 아내분에게 당신이 뭘 하냐고 이렇게 핀잔하면 물러서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나서서 코를 납작하게 해주세요. 그럼 당신 이거 알아? 하면서 아내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남편을 아내의 홈구장으로 불러들여 원사이드하게 이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아주 아작을 내놓는 겁니다. 그런 끝에 남편에게 한마디 해줘야죠.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으면서 아는 척은 요리 전문가 이해정 선생께서는 남편의 무시하는 말에 내가 왜 모르냐 요리도 알고 바느질도 알고 아이 키우는 것도 알고 남편 무시하는 것 아니여 빡 돌아가지고 진짜로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리 전문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계속 넌 바보야 넌 아는 게 없어 매일매일 이렇게 괴롭힌다면 반발하던 상대도 어느덧 자존감도 잃어버리고 대인기피증도 생겨 사회생활에 적응 못하고 자신의 방에서만 틀어박혀 지내는 패인이 되어버리는 경우 봤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왕따 당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꼭 이런 케이스입니다. 이렇듯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큐가 낮다 지적능력이나 사회성이 자신보다 매사에 뒤떨어지는 것처럼 무심코 던지는 그 무시하는 말 한마디는 아내가 평생토록 자신감을 잃게 만들 수 있는 독약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아내에게 상처를 주는 남편의 말 세 번째 집 아줌마 좀 좀 보고 배워라 좀 아유 뭐든지 비교해서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옆집 애가 1등 했다고 하면 그 집 엄마가 잘 가르쳤나 보다 하고 누구네 집 넓혀서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하면 그 집 엄마 살림 알뜰하게 잘했나 보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그 집 남편 사업이 크게 잘 돼서 그렇게 이사 간 거라고 하면 그 집 엄마 남편 기 잘 살려줬나 보다 또 이러면서 당신은 뭐 했어? 이러겠죠. 남편에게서 남과 비교당하는 게 진저리가 나서 제발 그러지 말라고 했더니 남편은 당신은 원래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라며 당신이 잘나서 우월한 지위에 있으면 비교하는 게 즐겁지 않겠냐고 그러면서 노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남편이 남과 비교를 하며 놀려대는 것에 아내는 화조차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봐야 또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고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마음의 상처를 깊게 입었다고 또 얘기를 하면 자신은 농담으로 그런 거라고 뭐 농담 갖고 그러냐고 무심하거나 바보처럼 얘기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는 말투가 어찌 이 세 가지밖에 없겠습니까? 아주 그 입을 꼬매버리고 싶을 정도로 남편들은 너무도 무심하게 아내를 무시합니다. 그것도 자녀들 보는 앞에서 그럴 때는 아주 최악이죠. 이렇게 되면 아내는 엄마로서의 권위마저 잃어버리게 되고 자식은 이 다음에 커서 엄마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복 없는 여자 자식복도 없다는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내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특히나 자녀 앞에서 그런 짓을 하면 절대 절대 안 될 일입니다. 자 이쯤 해서 아주 재밌는 반전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아내들보다 아주아주 정말 잘나서 아내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느냐? 아니거든요. 심리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들은 대부분이 내면에 아내에 대한 열등의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남편 자신이 어떤 면에서 아내보다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아내를 기죽이는 억지 방법을 쓰게 된다는 거예요. 뭐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뭐 이런 작전인 거죠. 아내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게 이걸 이렇게 해서 내 열등감을 감추자 뭐 그런 계획을 잘 짜서 의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만 본능적인 자기 방어를 위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내를 무시하는 남편에겐 내면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와 낮은 자존감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위기감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편분이 아내분을 시시떼떼 무시하는 습관을 가졌다면 그건 바로 자신의 열등감을 표출하는 것이고 자신의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마치 사납게 짖는 강아지의 꼬리를 보면 겁이 나서 사타구니 안으로 바짝 말려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남편이 무시하는 말을 자주 하나요? 그건 그 사람이 찌질해서 그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궁극적으로 인생의 끝을 함께 보낼 동반자 중에 진짜 동반자입니다만 늘 곁에 있으니 그 소중함을 잊고 살기가 쉽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왜 너는 여자 편 만드냐고 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 제발 그런 바보 같은 말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편하고 행복하면 그게 다 우리들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남편들을 위하는 것이고 아내가 편하면 우리가 편한 겁니다. 이 이치를 모르신다면 몇십 년을 아내와 함께 살았어도 결혼생활 헛하신 겁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부부들이 서로 위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길 빌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